한국 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프리카TV 노트입니다. 최근 아프리카TV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10월 6만 1천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 낮아진 밸류이션과 트위치 코리아의 한국 철수 가능성 등이 새롭게 부각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주가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펀더멘털의 부진과 밸류이션 상승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TV는 플랫폼 매출 성장과 함께 외형 성장, 마진 상승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해당 기간 MAU는 582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13.8% 감소했으나 PU가 22.8만 명에서 24.6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시청시간 증가와 팬덤 규모 확대로 ARP PU가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크게 상승한 점도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2022년 1분기부터는 PU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2.3만 명으로 2021년 말 대비 9.1% 감소했으며 MAU 또한 485만 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위치가 철수할 경우 단번에 BJ풀이 확대되고 MAU와 PU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될 수 있지만 아직 상황이 불확실하며 악화되고 있는 지표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업황과 시장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매수를 위한 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PU의 하락세 마무리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고 매출 성장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PU 하락세만 마무리된다면 플랫폼 또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